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요 오늘 61살 한가 생일입니다 오늘 축하해 주려고 밝혔어요 여러분 드세요 새우 축하합니다 새우 축하합니다 새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옴니의 한가에 축하합니다 언니 성함 보고요 이거 너 영수 좀 해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영상 아까 찍을꺼에요 이거 커피 나오는거 커피 나오죠? 커피 나오죠? 이거 있잖아 박벽씨가 슬슬 슬슬 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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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이거 껴봐라 주희야 먹자고? 그러 한입에 넣어 이거 안해? 시끄러워 안돼 시끄러워 버려야지 어머 어머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여기 통해 봐야되나? 여기 통해 봐야되나? 다 먹고봐요 비닐봉도 없어 없어 그냥 여기다 넣을게 그냥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어 그냥 거기다 넣어야지 언니 이렇게? 옆에 넣어요 커피랑 같이 넣어 네 여기 이게 뭐야? 이렇게 봐 잘 나오나? 생크림 같은데? 아니 언니 너무 낮아 여기 기차가 없는데 다른 걸로 유자 아니면 유자로 되니까 낫게 안나오지? 언니 올려줘 올려줘 안보일때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나왔어? 됐어? 원래 생일날 그렇게 하는거야 원래 생일날 그렇게 하는거야 언니 이게 한 젓가락 먹고 언니 끄자 이거 아까 찍은거 아니야? 이거 안찍었어 언니 한 번만 먹고 끕시다 아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만 끌게요 여러분 안녕